오늘은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면 유튜브 하시는 분 누구나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튜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꿀튜브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플을 설치 후에 홈 버튼을 가시면 여러가지 광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과 광고에 따라 지급받는 광고료는 다양합니다 꿀튜브를 통해 지급받은 광고비는 마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정책에 따른 날짜에 계좌번호로 지급받게 됩니다 업로드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유료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광고 가이드 보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각 광고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광고 가이드 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광고 사이즈와 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꿀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면 누구나 쉽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영어 밀착 케어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커다란 능력 앞으로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영어 맞춤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영어가 필요할 땐 불러보세요 영어가 착 달라붙을 때까지 당신의 귀에서 떨어지지 않을 세상에 없던 영어 밀착 케어 시스템 오직 야나두에서 밀착 야 너도 영어할 수 있어 야나두 야나두